최근 가스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 가격은 14만 원을 웃돌아 1년 만에 2.4배가 됐고, 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전력 도매 가격은 이달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력고루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 가격은 기가 칼로리당 14만 4천 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의 2.4배 수준이며, 2년 전이 2020년 9월 대비로는 4.3배에 달합니다.